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뭐야 저거? 프로젝트 사일런스. 타겟 입력 시작합니다. 무슨 일이야? 니다 해! 마켄댄스 타격이 들어가! 여기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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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수 있다! 살 수 있다! 여기로! 여기로! 혹시 사일런스 프로젝트라고 알고 계십니까? 청와대에서 승인했던 프로젝트다. 여기로 참 저만! 지금부터 타겟 말고 아무도 있기만 한데 자 다들 정신 차리고 조디야 너도 잠깐 숨 참자 아 진짜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